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저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어 그 태양 선배님 스트레스! 좋아요~! ㅋㅋ 근데 언니도 맞아! 제 7월 3일입니다 아니다 맞아 어 맞네 못 찾았어요 생일이 빨라야 된거잖아요 어 여러분 그 배씨 그 뭐지? 생일 그 라이브 혹시 봤어요? 배씨 생일 라이브 봤어요? 사랑 오 맞아요 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귀여워 하은씨 귀여워 어 소리도 있어 맞아요 A S L S A S S 이거 뭐야? 소리 좋지 않으세요? 좋아요 인정하는 부분 여러분 귀여운 하은 좋아요 좋아 좋아 그건가? 귀여운 하은이는 좋아 아니라 멋있는 하은 어 멋있는 하은 저 숙소에서 진짜 귀여워요 저요? 네 저 아닌 거 같아요 저 멋있어요 여러분 자꾸 멋있대요 아 멋있어요? 멋있는데 더 귀여워 오늘 이거 아직은 하얀 포즈니 포즈에서 포즈니 포즈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형들이 이렇게 형들이 부릅니다 하나 둘 셋 오 둘 둘 둘 이야 맞아요 언니들은 아닌 거 같고 다시 어? 다시 이거 아닌 거 같아요 하하하 여러분 저희 멋있는 포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 좋아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안녕하십니까 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체가 멋있어가지고 포즈를 안 해도 돼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초록색 숙자 아 초록색이시네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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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넨시 언니의 머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봐봐요 오 예쁘다 먹어버리고 싶은 별 과자래요 과자 어때? 하하하하 할 거야 하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귀엽네 뭐 귀엽네 나보다는 아니지만 미안 미안 나가주세요 하하하 오늘 좀 자아조치를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싸우지마 얘들아 하하하하 여기를 차서 안해요 하하하하 아 맞다 오늘 처음으로 해보는 Q.M.A 오늘 처음으로 Q.M.A 하하하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어? 우리 예쁘게 사진 찍어주셔도 좋겠잖아 아 맞아요 섀도우를 조금 더 여긴 되게 아 섀도우를 조금 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포즈요? 어떤 포즈? 네 네 사진 타임 먼저 사진 타임 네 오케이 세 가지 포즈 할까요? 좋아요 첫 번째 아까 콩순이 포즈를 저희 멤버 다 같이 보셨으니까 하얀 거 어때요? 하하하 다 모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유해 하나 둘 셋 오케 와우 소리 좋아요 소리 좋아요 진짜 좋아 아 귀여워 어? 네 두 번째 어떤 포즈 할까요? 어떤 포즈 할까요? 약간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원하는 포즈 원하는 포즈 시려 시려 아 아 아 아 아 아 예쁘게 찍으세요 네 왜 멤버들 다 몰라요? 으이 여러분 이거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왜 아무도 몰라 오늘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 해보자 해볼게 해볼게 난 처음 말했어 하하 하하 오케이 또 뭐있지? 오케이 그럼 또 뭐있지? 하이팅 느낌 하이팅 느낌? 어?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이라고 하면 약간 음 뭐지? 음 어 뭐지? 약간 약간 좀 차이롭게 해볼까? 그러면 약간 아 오케이 하이팅 하이팅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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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ige할까요? 하면은 되나가가가가ノ 아이 둘 셋 콜사 him 맞담 4, 5, 6, 6, 6 1, 2, 3 많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 명씩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누구? 아 저 찬자부터? 뭘 뽑을까요? 뭘 뽑을지 과연 우리 리더 최연한 장은 뭘 뽑을지 기대가 된다 음 아 저거 이거 랜덤 말하는게 더 좋은데 거기서 다 읽고 계시면 안돼요 아 진짜요? 하나를 뽑으셔야 돼요 핑크색도 라플루스 멤버가 생각하는 각자 닮은 산리오 캐릭터 오 아 산리오 캐릭터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성원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산리오 캐릭터 키티 키티? 키티 있잖아 맞어 오 맞아요 아닌가? 제가 산리오 캐릭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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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쏘리 쏘리 확실해 그러면 그냥 안되지 응 햇빛이 산리오 캐릭터 그 산리오 몰라 그 키티이나 캐릭터 그 종류가 있어 맞아 음 그 저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까만 크로미 코카코? 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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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미는 유혜언니인데 그래? 아니 다른게 있어 뭐하나 다른게 있어 아 네 유혜언니 다른거 있다 배씨언니 크로미 오케이 제가 저 많이 모르겠어 놀라가지고 음 어떻게 크로미 또 아 아 아 아 아 크로미 친구 있지 않아요? 그 핑크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네 마이 멜로디 오 그리고 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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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하세요 네 하응 음 음 어떤게 있을까 그 하나죠 그 그 까마귀가 좀 까마귀에요 근데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그런게 있는데 베드리츠 마루? 제가 산류 캐릭터를 많이 몰라가지고 까만 그 새가 있어요 베드리츠 마루 베드리츠 마루? 아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해요 저 처음부터 공부해보겠습니다 산류 캐릭터를 그리고 저는 제가 시나몬? 시나몬로 시나몬로 귀가 이렇게 맞아 나 귀 이렇게 돼 있어 왜 이렇게 돼 있어? 나 귀 잡아 귀 떼고 왔잖아요 맞아 언니 두고 와가지고 그러면 샹띠 언니도 처음이야? 샹띠 언니 빠질 수 없지 그치 샹띠 언니는 눈이 엄청 크고 샹띠 언니는 엄청 크고 진짜 모르겠어 뭐 탈운 거 같아요? 샹띠 언니는 무슨 캐릭터가 있는지 저 모르고 몰라가지고 샹띠 꼬참꼬 꼬참꼬? 샹띠 꼬참꼬 그러면 아직 모르니까 찾아보자요 오늘 저희가 오늘 숙소에서 찾아볼게요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 정말 재미있는 질문 터사예요 터사예요 다음 장 전상 안보곤 예쁜 멋있어 Q 팬스 안순서aster? ующий이랑 3시 저희가 저건 모르겠는데요 아마 회사에서 회사에서.. 랜덤으로 submarines 저희는 궁금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만 약간 진짜 정석대로 안치면 뭔가 인사.. 인사.. 뭐지? 인사.. 인사 순서 이렇게 샤나언니, 하은, 서은언니, 샤티언니, 유해언니, 백신언니 네 여러분 발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하하하하하하 귀엽다 저도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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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저는 파라색 꽃 다른 식으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오 저는 아 너 캐릭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포켓몬스테이에요 포켓몬스터가 뭐예요? 포켓몬스터 아하하하하 제일 좋아하는 거 하하하하하 오 쩌졌어요 저 하는 거, 토피아 아니 토피아 플래시 플래시 요 플래시 나무들보? 나무들보 나무들보네, 나무들보네, 맞네 그거 하은이인데요 뭐예요? 아 진짜? 나중에 하늘모리 광고 들어오면 하은이 우리는 R&D 하하하하 나중에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 잘 어울려요 오 저 토피아 2 저는 당신 좋아요 주주니 아 주니 아 주니 주주니 귀여워 다음 베시 베시 저는 어디 봤어요? 하하하하 베시 언니는 무엇을 고를지 강장이 기대가 됩니다 하하하하 오, 정말 오, 정말 하하 오 저 같은 거 또 뽑았어요 하아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의 말 응원의 말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제가 팬분들께서 편지를 주시잖아요 그 편지 중에서 제가 연습생 때 듣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일도 다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멤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었고 조금 항상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서 그런 말을 딱 편지 읽고 나서 조금 울컥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즐거워 즐겨요 즐겨요 너무 즐겼으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다 즐겨도 돼요 아우 땡큐 그러면 바로 장그서원 네 장그서원 장그서원님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안 보고 해야 돼요 안 보고? 네 안 보고 어딨어? 어딨어? 이거네 뭐야? 오 멤버들의 각자 좋아하는 컬러 제가 맞춰볼께요 제가 맞춰볼께요 제가 맞춰볼께요 좋아 일단 배씨언니는 모른다 빨간색 어딘데? 짠짠짠짠짠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맞추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튕겨본거고 샤나언니부터 해볼게요 샤나언니 핑크색 맞죠? 샤나언니 핑크색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튕겨본거 맞아요 제가 뺏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하은이 하은이는 파란색이지 흰색이지 검은색이지 검은색이에요 유애언니는 흰색 검은색 보라색? 보라색 아니야 보라색 아니야 빨간색 빨간색 하늘색 연두색 연두색 검은색 회색? 금색? 은색? 검은색 검은색이었어요 햄 자 배씨언니 배씨언니 저 진짜 알고 있었는데 초록색 아 회색? 아 노란색? 카레 딸이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잠깐 잠깐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파란색? 남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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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을 그런색이야 또 저는 핑크색이죠 무조건 다 이거 가져가는 건가 그렇습니다 한 번씩 더 뽑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씩 더 뽑아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네 보지 않긴 아 어떡하지? 아 이거 큰 거 이거 이거 괜찮나? 어 갑자기요 각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맞추는 건가요? 네 언니가 맞춰보세요 오케이 오 누군이 RG 리더인데 어 부담을 주지 말고 아 진짜 아 진짜 음 음 와 와 사윤아 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때마다 달라지잖아 좋아하는 음식 그치? 아니요 아니요? 있어? 음 일단은 사윤이는 사윤이는 사윤이 좋아하는 아니 음식은 엄마가 만드는 계란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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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는 저희 엄마가 만든 계란찜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요 아 진짜? 저 그거 계속 연습생 때부터 듣고 있어서 항상 말하는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 계란찜 먹고 싶다 이렇게 맞아요 저는 먹고 싶거든요 레쓰이는 떡볶이 떡볶이 맞아요 맞아요 떡볶이 여기 있을 때 다 같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유연은 짠 거보다 탄 거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아 맞아 맞아 와 잘 맞춘다 리더 오 잠깐만 역시 리더의 오 오 잠깐만 고민하고 있는데 좀 말해볼까 그냥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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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좋아요 오 저 대박이지 않아요? 샨샨이는 한국식이랑 찌면 은근은 무조건 비빔밥 비빔밥 은근찜은 무조건 초콜릿 아 맞다 아 맞다 진짜 좋아요 맞아 은근찜 하려면 초콜릿 한쌍 초콜릿 아 초콜릿 먹고 싶어 초콜릿 먹고 싶어 이래요 너무 귀여워 저는요 저 아 맞아 샨안이 저희 아저씨 아 좋아 우리 리더 뭘 좋아할지 아 일단 샨안이랑 고기? 아 딱 해봤는데 내가 돈까스 돈까스? 돈까스? 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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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삼겹살 갈비 사과이 사과이요? 뭐라 불렀어? 닭 한마리 닭 한마리 닭 한마리 닭 한마리요 아 맞아 닭 한마리 진짜 맛있어 닭 한마리 닭 한마리 닭 한마리 진짜 진짜 맛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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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한마리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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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 무대에서 최애 무대에서 이거도 제가 맞춰볼까요? 아 좋아 아임 일단 샨안이부터 너 기억이 없는데 정말 음 의상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샨안이가 연락하는게 아 좋다 아 맞춰볼래요? 제가 좋아하도록 아 맞아 어제 저한테 계속 이거 맘에 든다고 저한테 그래서 맞아요 진짜 그 흰색 팝스 화이트 랩 어 맞아요 흰색인데 맞아요 약간 구멍 나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좋아요 저거 살짝 지나? 어 맞아맞아 맞아 맞아맞아 맞아 진짜 진짜 너무 오늘 마음에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가 마음에 드셨어요?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 랩트 랩트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우리 블랙 화이트 입었을 때 기억이 아파 두 번째 때 아 맞아맞아 아 맞아맞아 기억을 넘나지 못했을 때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네 QA ONLY 마이트 힌 네 이거 할까요? 어 좋아요 좀 타코 요즘 즐거워 요즘 즐거워 듣는 음악이 있다면 즐게 듣는 음악 있어요? 아 참 아 진짜 아 유해 오니까 하나 말하고 일단 샤라 언니 말해보세요 음 음 어 요즘에 그 에스파성 매니 아 Girls Girls Girls이랑 Illusion 아 아 도깨비볼 가슴 모르겠어요 가슴 모르겠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오 이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샤라 언니 샤라인지 궁금해 샤라 언니 샤라인지 궁금해 네 진짜 저는 진짜 애들은 다 알겠지만 알겠지만 SG 썸매님의 마스케어라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거 입니다 많이 네 좋아요 아 진짜 바라바라바라바라따 따따따라 에너지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따따 와 와 정말 몰랐는데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진짜? 뭐야? 대세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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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허허허 뭐지 그 웃음소리는 다 한 사람으로 라피루스 멤버들의 베라픽이 공부해요 베라픽이 뭐 좀 말해볼게요 패션이가 맞춰보는 걸로 해요 이거 당연히 알겠지 뭐 베라 잘 모르는데 어 일단 서은이 같은 경우에는 민트초코 맞아요 민트초코 UNO 민트초코 아니지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아 녹차? 아 맞아요 베라픽 베라픽 하은이 너 민트초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은이 엄마는 왜 개 엄마는 왜 개 하하하 뉴욕티즈케잌 보자 오 아 내가 맞춰보자 오 오 근데 저희 멤버들 왜 다 민트초코 좋아할 것 같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킨다 언니? 초코 아니야 바닐라 맞춰라 스틱스파? 민트초코 오 오 오 민트초코 민트초코 좋아하시는 분? 오 오 역시 역시 음 그러면 저는 딸기 요거트? 였나? 네 그 요거트랑 저 요거트 이런 거 종류 좋아하고 저도 민트초코 좋아해요 어 섹시 와 아 아 이제 저는 허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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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고르시는 걸까요? 고민 중입니다 너무 인지하게 보인대요 갈까요? 잠깐만요 와우 이거 재밌어 그런데 팔씨름 서열이 궁금해요 저희가 팔씨름을 다 해봤거든요 팔씨름 꼴치를 먼저 말할까요? 네 꼴치인데 저희 리더 샤나언니 네 저 꼴치예요 샤나언니가 꼴치고요 그리고 그 꼴... 두 번째 꼴치 두 번째 꼴치 아니면 1위? 6등이니까 6등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나 6등이지 5등은? 샤나언니가 5등이고요 그리고 4등은 아마 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등은 이 줄만 나왔잖아요 이 줄만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막내요 막내요 정말 정말 아쉽게도 무승부예요 이 줄은 팔씨름이 끝나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안 끝나요 진짜 진짜 안 끝나요 진짜 무승부예요 공동 1등이에요 공동 1등 네 맞아요 진짜 세거든요 진짜 세 나중에 저희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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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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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김세 그러면 네 이 나머지 저것도 다 보고 싶어서 너무 만약에 이제 안 뽑히셨다면 너무너무 다음에 또 저희가 다 다시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있죠 콜라로이드 이벤트가 또 준비가 있습니다 오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번호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랜덤으로다가 해서 각자 뽑은 멤버의 번호를 불린 사람이 이제 콜라로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저희가 한번 잘 뽑아 봐야겠죠 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따로따로 네 나부터? 지금 추우시면 안 계세요 춥지 않아요? 그쵸? 추워요 추워요 저희도 조금 추운 것 같은데 혹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춥죠? 저도 추웠어요 저도 좀 춥네요 자 저부터 뽑아볼게요 네 네 네 2,3Q 3,1Q 저희도 초기 claiming 이런 게 좋거든요 이거 자 다 뽑고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아 굉장히 재밌을 거 같아요 2,5Q 3,1B 따라것은 긴장된다고 무우! 뺏기뱀해 뭔가 느끼는 게 있지않나 리스뎜 이 운명 다 뽑았죠? 네! 펴 보실까요? 펴보고 잠깐 젖어 젖어 마지막 글자 한 번 더. 마지막. 마지막 숫자. 마지막 숫자는 8이에요. 8. 진짜요? 8이랑 관련되신 분? 두번째 숫자는요? 0이에요 0. 8번입니다. 8번. 뭐야? 죄송합니다. 마지막 글자. 두번째 숫자라고 했죠? 8번이시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포카를 가질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몇 시원님? 저는 뒤에 숫자가 7이요. 뒤에 숫자가 7이에요. 그럼? 그럼? 그러면 1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미있네요.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저는 마지막 숫자는 5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누가 있을까요? 1이에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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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저는 마지막 글자는요. 네. 한 번 보이는 거 아니겠죠? 유아 언니가 15번을 했으니까 저는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25번. 25번이요? 왜 안 했나? 일단 6인 사람 맞을까요? 6에 1. 16번.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럼 저도 저는 마지막 숫자가 이거야? 이거야? 마지막 숫자가 저도 8입니다 8 8 8, 그럼 한국밖에 없는 준비 이거 마지막 숫자 맞아? 진짜? 그러면 이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들도 앞으로 많이 사진 찍고 모두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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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아쉬워요 다음 기회로 뽑힌 뽑을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와 그리고 저희가 폴라로이드도 진짜 열심히 또 꾸몄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 부탁드리구요 네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해볼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인사 하고 마무리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라필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해 아 고마웠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봐요 그럼 지금까지 라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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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뽑히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폴라로이드 증정식이 있으니까요 네 잠시 기다려주시구요 네 모두 다 건강해요 마치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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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려면 말해볼 거 같은데 실제로 그룹에서 막내같은 멤버는 샤넌언니요? 샤넌언니요? 네 샤넌언니요 갑자기 이제 가끔씩 약간 얘기같아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너무 아쉽다 네 모두 다 건강하고 아무튼 말할게요 네 오늘도 너무 그러셔야 돼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잘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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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네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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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뭐 있지? 어? 죄송해요 내일 뭐 없어요 잠깐만 라이브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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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곡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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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